3회 롤 3회 2회 3회 2회 액션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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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뭐하면 할까요 됐다 그러면 안되지 미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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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 헬로 미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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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네 민정아 이리 와 민정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러면 안 되네 민정아 어 안돼 어 어 어 내가 봐 오늘 제가 이거라도 아니 아니 됐다 됐다 민섭이네 가슬리 잘 봐라 네 알겠습니다 이거 뭔 소리 아니야? 뭔 소리야? 아 이거 아 이거 어떡해 민정아 이리 안켜주신 건데 민정아 이리 와 민정아 가만있어 민정아 이리 와 민정아 이리 와 나이 민정 아 어이구이구 지글지글해 어휴 전 없이 그냥 어휴 빨리 가세요 어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냐 아휴 지금 지글지글 아휴 왜 나오냐 너 지금 어? 지금 화장실이 문제냐 지금 왜 나와 아휴 민섭이는 봐야지 하긴 어디를 가 하긴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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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갈대가 아휴 민섭이 아휴 민섭이가 어떻게 하고 있나 아휴 아휴 이럴샇끼야 으아 이렇게 나이들처럼 어떻게 해 으아 나이들처럼 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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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사루다 오 오 으음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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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! 아 너무 많이 나요. 아니 재산상을 못 참가해! 우리 영감 재산상 아주 나은 일에 참을 한다. 영감아! 나한테는 화장실은 뭔데 노는 거예요? 아이고 이 놈새끼야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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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감아 아직 안했어. 아아아아아아아아아 미성 하지 마! 내려놔 두개 내려놔! 대원으로 들어가! 거긴 많이 거기는 거기밖에 안 남았네 정말 아악 미소 예아 미소 미소 봐 너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나가 어머니 너는 어디서 저런 놈을 낳았니 지금까지 고생해서 썩 빠지게 고생해서 키워놨더니 어디서 저런 것이 나왔어 지랄이여 지랄은 아이고 내 팔자야 그렇게 하시겠어 어머니 저 으 으 선생이란 것들이 다른 집애들은 잘만 가르치더만 왜 지새끼 하나는 못 가르쳐 다른 날도 아니고 네 세비 재산날 도대체 이것이 뭔 짓이냐 뭔 짓이여 어디서 잘못 굴러 들어와서 우리 집안을 이렇게 숙대맛을 만드는게야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다 나가 나가자 어머니 예림 이미서 때리고 나가도 뭐 있어 웃어봐 누나랑 나가도 아 빈톡이 혜연이는 나도 빈톡이 혜연이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